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분이 끓인 양념을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그릇에 넣어주세요. 양파를 넣어줍니다. 바삭한 양념을 넣어줍니다. 양념을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양파 대파 소금 물 소금 소금 소스 수건 음료 데 Davies 김치 owana 아이스탕 아이스탕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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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 마요네즈 참기름 소금 꼬맛 고춧가루 참기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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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쏘면 가방 양파 마쏘면 그리고 물기를 넣어줘요 양파